오늘의 주제는 올드 앤 뉴입니다. 난 나야. 이게 난데 왜 내가 맞춰? 저는 그냥 옷을 좋아했어요. 진짜 그 옛날 싸이월드 다이어리에 나오는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서른다섯이다 보니까 서른, 서른, 벌써 서른다섯. 두 배 더 사실. 저희 때는 이제 형들 보면 좀 어려웠거든요. 요즘 얘기하는 요즘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. 지대 멋지다 이런 것들. 지대? 와방 뽀대천국. 처음 들어봅니다. 아 진짜 아예 처음 들어봐요? 하면서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. 몰라도 돼요. 지금부터 배우면 되니까. 알겠습니다. 열심히 받아 적으세요. 굳이 배워야겠습니다. 똑똑한 사람이라면 받아 적고 있거든요. 이대로 알겠습니다.